자, 바로 이제 꾸미는 것만 좀 하고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또 여기다가 이런 거 할 거예요. 뭐 할 거냐면은 어... 여기다가 자, c set 해서 뭐 할까요? a 클래스... 클래스 str a의 클래스 a의 클래스를 말하는 건데 a의 클래스는 저는 어... 너비 너비 3, 4, 높이 4 그 다음에 보더 1 그 다음에 보더 블랙 이걸 할 거예요. 이걸 하면은 그 다음에 텍스트 lg까지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기다 다 넣는 거예요. 이렇게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? 이렇게 그러니까 c set을 여러분, 물론 복붙, 복붙, 복붙해도 되지만 여기서 하나 변수로 만들어 놓고 쓴 거예요. 안 되네? 안 되네? 보더 2인가? 아, 그러네요. 그쵸? 보더 2죠? 그 다음에 아, 이게 좀 약간 그러네. 이걸 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게 없을까요? 미음 미음 한자 탭에서 약간 끝으로 간다는 느낌 끝으로 간다는 느낌 그런 게 없나? 꼭 두 개를 써야 되나? 그러면 그러면 괜찮아요. 너비는 빼고 그 다음에 패딩은 패딩은 한 이 정도? 이렇게 됐죠? 이렇게 됐죠? A에다가 패딩 넣으면은 원래 이상해져요. 그래서 인라인 골라 볼 수 있고요. 그러면 패딩이 투 제트 뭐야 이거? 이게 왜 이러지? 아아, 높이가 터무니없어요 지금. 높이가 터무니없는데 높이가 짧아서 그래요. 높이는 이걸로 조절하면 되는데 높이도 그냥 뺄게요. 높이 빼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. 됐죠? 이렇게. 위아래는 여백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PX로 할까요? 그럼 X축으로만 여백이 들어가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보더 이거 너무 진한데 이거. 보더 1 없나? 테일 윈드 치트 시트 보더 아 보더가 있네 보더. 보더를 합시다. 그 다음에 보더 컬러가 그레이 50이 있네. 그레이 50. 이렇게 하면은 좀 덜 보다 쓸어올릴 정도로 500으로 가볼거야. 이렇게. 300? 200? 이런 느낌으로. 그 다음에 라운드를 줘 볼게요. 라운드. 라운드. 그거는 뭘까요? 보더 라운드. 라운드. 엎드려. 라운디드가 있네. 라운디드. 라운디드가 있네. 라운디드. 라운디드까지 주면은 나쁘진 않은데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? 마우스 올렸을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살짝 바뀌게 해볼까요? 이게 CSS 작업 없이 이렇게만 된다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. 백그라운드 컬러. 비지 컬러. 50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마우스 올렸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이렇게 한다. 있을걸요 이거? 됐네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이해되시죠? 마우스 올렸을 때 약간 효과. 그 다음에 이 페이지스에다가 마진탑을 한 4 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 센터? 이게 있으려나?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이게 있으려나 그러겠네. 어 있네요 있네요.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? 음.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마진 버튼도 4를 줄게요. 밑에도 여행을 살짝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. 됐죠? 그러면? 이렇게. 이렇게 하면 1페이지가 보. 됐죠? 5페이지가 보. 검색을 해볼까요? 검색. 검, 제목 4 하면은 페이지가 확 줄죠? 29페이지로. 이렇게. 이렇게 페이지 이동을 해도 안 줄어들어요 지금. 아 좋아요. 다 됐습니다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.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페이지 네이션 꼴 이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